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드디어 2021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무사히 출원했습니다. 여러분, 정말 고생 많았고요. 지금까지 잘해왔어요. 이 시국에, 그렇죠? 현장에서 또 치른 친구도 있을 거고, 온라인으로 치른 친구도 있을 거고, 뭐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다라는 데에 결과에 상관없이 고생 많았습니다. 뭐, 평가원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. 문구가, 바이는 제자리에 옮지 갔노니. 이렇게 시사해지려고 좀 있지 않을까요? 네. 세상이 지금 이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제자리에, 그렇지? 옮짝달싹, 쪼그위의 움직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자리에, 그렇지? 내가 있을 곳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잘하고 있는 거죠. 네, 잘하고 있는 거죠. 네, 수능 때까지 또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, 상황이 더 악화될지,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수능은 치러질 겁니다. 그러니 이번 구평을 통해서 너무 점수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도 해서는 안 되고, 좌절도 할 필요 전혀 없어요. 아직도 시간은 많습니다. 아직도 시간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구평을 통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. 이제부터 정말 점수 올리는,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. 힘내시고 거기에 맞춰 선생님도 또 노력하겠습니다. 선생님도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은, 선생님의 책임이고 의무이겠죠. 그래요, 일단 구평은, 나용이 오히려 사실 나용이 좀, 그렇죠? 왜 이렇게 또 나용 고유의 문항들이 좀 의미가 있고, 나용 학통 문제가 왜 더 좋은 느낌이 들죠? 물론 뭐 하나 이렇게 딱 상징적인 문제라기보다, 그냥 무난히 그냥 나올 거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어쨌거나 체감 난도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컷이 상당히 좀 낮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, 나용 같은 경우는 아마 1컷이 84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. 84하고 88 사이에서, 그렇죠? 그래서 상대 조절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문항들은 다 좋고, 특히 막 30번 같은 경우는 놀랐죠? 사실 놀란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. 30번은 막 우리 시즌 1 4회에서, 4회 21번이었나? 기억나는데, 그렇죠? 절대, 함수 두 개 곱해가지고 절대값 치한 게, 미 갈렘 어떡 갈렘 이런 거지. 문제가 똑같아. 근데 오히려 4회 21번이 더 미래야. 9평의 미래. 그렇죠? 9평의 30번은 사실 너무 뻔했잖아요, 문제가. 너무 뻔했는데, 그거가 조금 변화되면 어떡할까라는 걸 또 안내하는 것 같아. 복습 꼭 해요. 복습 꼭 하셔야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랬고, 뭐 29번도 킬러, 그리고 21번도 예측대로, 그러니까 뭐 의지가 명확하죠? 이제 감옥별로 균등하게 내겠어. 밸런스를 킬러도 감옥별 하나씩 내겠다라는 게 이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, 그거는. 그렇죠? 감옥별 하나씩 낼 거고, 골고루 분포해서 문제를 낼 테니까, 아무래도 9평 반영을 통해서 내면 수능은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는데, 그건 사실 나형 문제의 어떤 난도에 대한 어렵고 쉬움을 사실 평가원이 좀 학생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일 뿐이야. 그러니까 난도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. 난도가 뭐가 됐든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하고, 난 열심히 하면 충분히. 얘기했지만 100점의 빈도는 늡니다. 100점의 빈도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어? 100점은. 아니, 백문이 불혈견. 그렇죠? 선생님,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총평형 여기서 마무리 짓고, 문제 통해서 하나하나당 주요 문항 보면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강의에서 또 만나요. 7, 강의에서 тоже minut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1, 4UMB가 누가 보면 5, 5, 5, 6, 8, 8, 9, 9?